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대통령이 계신데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짜들이 날뛰는 세상 좀 강하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데 그 가짜들이 폼을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허세를 뿌리는 것은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다. 자읍자득이라는 그런 사자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날뛰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들 중앙일보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일면 톱디사입니다.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시한부가 된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거부권은 불가피하고 대통령이 합리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의 참 애탐도 다음에 선거 지면 금세 뒤집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 2명 41분 만에 날려버린 거야 앞으로 10명 더 탄핵해야 이재명 수사검사도 아웃시켰다 민주당 들어서서 윤 정부서만 4명 탄핵소추 이게 이제 오늘 중앙일본데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신문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뉴스로 매일 가득 차겠습니까 이런 깊은 불황 속에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 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야당 제2 제3 이동 간 모두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을 윤 정부가 누구를 임명하든지 간에 모두 다 탄핵시켜버리겠다. 후임도 찍어내기 예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신명계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강성이 된 거죠.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거부권 행사 거대한 야당 이재명 수사 검사까지 그냥 쳐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주체인 더불어민주당도 참 나무라야겠지만 기가 찬 거죠. 국민들이 어렵사리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뭐 국정수행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커녕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번에는 아마 그냥 이동 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미리 그냥 탄핵 결정 내리기 전에 그냥 사퇴를 해버렸네요.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서 다시 성불을 그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야당 제2 제3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 구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찍어내기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사람 심어달라는 이야기죠. 제2 제3의 이동관을 모두 탄핵하겠다. 홍 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다.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참 뭐 이제 아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 같은 전문보도채널을 매각하거나 민영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먹는 하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민영화 시켜야 되는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기습사의 표명을 예상해 왔다고 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주 발언에서 이동관 파면을 이야기했고 잘못한 일이니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이동관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파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 그냥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예상하는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의 부풀리기 방식을 가지고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한 7.5% 정도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쑤셔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 체제 같으면 아마 신문이 전체가 도배를 할 겁니다. 신문을 아예 안 보든지 방송을 아예 안 듣든지 그냥 생계만 유지하게 노력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 밉지만 이렇게 가짜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활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대통령의 무심함과 또 대통령의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이 홍익표 씨가 이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훨씬 더 지금 강성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강성으로 흐르는데 이 홍익표 씨가 아주 젊네요. 보니까 1967년생이네요. 586 세대 가운데서는 좀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 국회의원을 했네요. 홍익표 원내대표 친명계고 홍익표 대표가 여러분들 선거를 치른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중구 성동구 갑의 차익값은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경쟁자는 미래통합당의 진수위 후보였대.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10에서 14% 최대 미래통합당의 진수위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100%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이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건 좀 독특하네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는 대략 35% 정도의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을 훔쳤는데 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은 좀 독특한 조작을 했네요. 30%씩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정의당의 정혜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게 도합 6,380표네요. 5,701표는 미래통합당 진수위 후보 한께 훔치고 그다음 679표는 정혜연 후보 한께 훔쳤네요. 그게 마이너스 6,380표 플러스 6,380표 만 2,740표 정도 60표를 훔쳤네요. 그게 만 여러분들 만 뭐 만표 이상 정도를 훔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에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거든요. 서울에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이니까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홍익표 씨는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개인지의 3번 밑에 있는 홍익표 7만표 진수위 5만 3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총 득표수입니다. 한 7000표 차이로 홍익표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한 조작값 30%를 가지고 사전투표에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총 득표수 차이가 홍익표와 6만4천표 진수위 가 5만8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홍익표 씨는 6만4천3표를 얻었는데 7만383표를 얻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뺑타기 뺑티기를 해 주고 진수위는 원래 5만8천807표를 얻었는데 5만3천106표를 얻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홍익표 후보는 성동구 갑에서 5196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홍익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로 12% 정도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진수위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이 34%로 마이너스 12%가 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 사전투표 득표율 6%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구 성동구 갑은 총 투표자 수가 13만 당일 투표자에서 7만 5천 사전투표 수가 5만 6천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집단 13만 명으로부터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포본집단 5만 6천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포본집단 7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나게 포본 수가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홍익표 후보가 당일 투표율 48%를 얻으면 사전투표도 48%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수위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 45%를 얻으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5%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모두 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다 조작을 한 거죠. 그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사당에서 지금 이렇게 야단을 다 찌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보궐선거에서 10% 정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개양의료소 조작값 10%.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침묵하는지.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부정에 침묵하고 선거부정을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젊은 학생들 앞에서 4월 11일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힘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득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불음 유당 측의 참 그런 무자비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윤 대통령의 무능함과 윤 대통령의 그 무심함에 대한 부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완전히 핫바지처럼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은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애석한 정도가 아니고 이 선거부정이 이제 2024년 4월 11일 날 한 번 더 실시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불음 유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하게 경고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참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하게 낮아지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일단 그런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뺏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미국의 pbs가 있어 만든 푸틴과 미국의 대통령들 아마 푸틴이 재임 하고 있는 동안 미국 역대 대통령이 한 5명 정도가 아마 푸틴을 대응을 했는데 푸틴이 아주 교묘하게 뭐죠 미국 대통령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잘 만들었더구먼 pbs에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 정치판에 오래 머물렀던 이는 더불음 유당의 5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국 그들의 무혈혁명은 선거를 장악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접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묵인 내지 방조 내지 협력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처한 그 딱함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끈끈이 저렇게 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혀를 내두르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참 사람이 진짜 무능하네 허우대만 좀 멀쩡해가 사람이 뭐 좀 뭐가 있는 줄 알았더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지금 이런 대통령 흔들기가 자자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한 방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 열 번째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본인들이 대망의 꿈을 이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탄핵은 뭐 당연한 거고 헌법 개정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양 대장정 끝에 결국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역사가 역주행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운동권들이 진행한 선거 장악을 통한 좌파 연구직권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급박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달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그것을 막기 위한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참 벌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짜들이 그냥 뭐 큰소리 치고 뭐죠 별짓을 다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공병호 tv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별로 관심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전망 이런 부분을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일체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라든지 또 사익에 연연히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이야기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아 저 양반의 개인적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